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요청주신 톤업 선크림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때 사용했던 메이크업 제품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 다행이지 뭡니까? 그래서 저의 일단 최애 쿠션인 클리오 쿠션을 아주 파바바박 발라줄게요. 이 쿠션 단종이어서 제가 엄청 쿠션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베리디크 톤업 선크림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안 가려진 잡티들은 루나 컨실러 사용해서 가려줄게요. 이건 저의 빠질 수 없는 컨실러 인생템입니다. 오늘은 좀 잡티가 많아서 좀 많이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루나 컨실러 팔레트도 나왔던데 그거 바로 구매해서 사용해보려고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코 파우더 사용해서 피부를 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얼굴 전체에 파우더를 발라주세요. 파우더는 저는 바닐라코 아니면 투쿨포스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지크 쉐딩 사용해서 얼굴 턱을 조금 깎아줄게요. 연한 색상 먼저 입혀주고 그 다음에 얼굴 완전 갓쪽에 진한 컬러를 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턱 완전 아래에도 칠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코 쉐딩 해줄 건데요. 조금 넓은 브러쉬로 콧대 먼저 쓱쓱 칠해주고 콧망울이랑 콧불도 칠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얇은 브러쉬로 콧대를 살려줄게요. 이렇게 코 쉐딩은 디테일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쉐딩 사용해서 애교살 브러쉬로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이 더툴레 애교살 브러쉬 진짜 요물이더라고요. 엄청 내추럴하게 그림자 음영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온리니드의 애교살 스틱으로 언더를 환하게 밝혀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를 그려줄 건데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웨이크메이크 브로우로 원래 눈썹 모양 따라서 그려주고 눈썹 끝만 조금 늘려줄게요. 하고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쓱쓱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우 카라로 제 짙은 검은 눈썹을 조금 바꿔줄게요. 저는 컬러 브로우 래커 2호 라이트 브라운 사용하는데 이 컬러가 조금 짙은 눈썹도 되게 잘 바꿔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캔디 코랄 블러링 사용해서 아이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먼저 제일 연한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핑크 코랄 컬러를 언더에 집중적으로 발라줍니다. 눈 위에도 조금만 얹어주세요. 그리고 밀크 브라운 컬러로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컬러가 너무 자연스럽고 예뻐서 삼각존 채울 때 정말 좋은 컬러예요. 짙은 브라운 컬러랑 아까 사용한 밀크 브라운 컬러 섞어서 조금 눈을 트여줄게요. 어느 정도 입자가 있는 글리터 사용해서 눈 중앙에 올려줄게요. 반짝반짝하니 너무 예쁘죠? 그리고 듀얼라이너로 일단 앞을 먼저 트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그려줄게요. 항상 데일리하게 그려주는 대로 아이라인 그대로 그려줬어요. 거울 잠깐씩 보면서 양쪽 사이드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붓펜 라이너로 쌍꺼풀 연장시켜줄게요. 이거는 저한테 뺄 수 없는 메이크업 과정입니다. 아까 사용한 밀크 브라운 섀도우로 살짝 풀어주고요. 짙은 브라운 컬러로 라이너도 풀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로지피크 속눈썹을 다섯 가닥 붙여줬습니다. 확실히 눈이 더 예뻐 보이죠? 아이메이크업에 사용했던 섀도우로 블러셔까지 칠해줄게요. 완전 볼이 피치피치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이지크 살먼 누드로 입술을 베이스 먼저 깔아줍니다. 끝에 가에도 칠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촉촉 오버립으로 정말 좋은 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코스놀이 웨이브 틴트로 안쪽에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이거 두 개 조합 진짜 진짜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올리브영 랭킹 추천되면서 소개해드린 건데 글린트의 피치문 엄청 제가 사라고 엄청 소개해드렸죠? 그것도 마지막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턱이랑 광대 쪽까지 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요청주신 베리디크 톤업 선크림 설명해드릴 때 했던 메이크업 조금 간략하게 들고 와봤는데 어떠신가요? 뭔가 이게 좀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메이크업 말고도 다른 메이크업도 요청한 거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빨리 한번 들고 와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